파월 연준 의장이나 바이든 정부 쪽에서의 부양책과 관련된 얘기, 이거 초점 맞추고 있던데요, 요즘에. 그렇죠. 오늘 최근 들어서 가장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는 건 결국 금리이기 때문에 오늘 미국 현지 시각으로 12시 30분,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 다들 주목을 하고 있어요. 최근 일부 연준 의원들이 채권 매입 규모에 대해서 재조정을 언급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금리의 변화가 좀 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나 브레이너드 연준 의사는 여전히 채권 매입을 유지해야 된다, 정책 변경하려면 시간이 걸려야 된다, 이런 식의 언급들을 했었고요. 특히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2022년 이전에는 어떤 변화도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뒤로 미국의 국채금리가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파월 연준 의장이 과연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답변에 나오는지, 또는 통화정책과 관련돼서 언급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위험해야 또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오늘 델타항공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장시작 가기 전에 델타항공이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일단 대규모로 적자를 볼 것으로 전망들은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결국은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서 올 한해 가이던스를 어떻게 발표를 하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이던스를? 그렇죠. 어차피 4분기 실적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그렇고 4분기 실적들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 결과보다는 가이던스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가이던스가 예상보다도 괜찮게 나오고 그러면, 경기 회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고요. 코로나 이슈가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죠. 1월 20일 날,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이 있는데, 보통 한 일주일 남겨놓고, 최근 나오는 내용은 오늘 정도로 해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가이던스를 발표할 것이라고 나오고 있고, 어제 국정 끝나고 나서 척슘어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아니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1.3조 달러 정도의 부양책을 추가적으로 요구를 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1월 20일 날 취임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원에서도 이걸 통과시켜야 되는데, 상원 이번에 조지아주 상원 당선자들 같은 경우는 1월 22일 날 의회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양책 실질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시기는 2월 달이나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들도 좀 있고, 관련된 내용들도 이미 어느 정도 다 알려져 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영향력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주요 이슈들은 좀 질비하게 나오고는 있지만, 그 결과를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시간의 선물 같은 경우는 소복 강수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니까 크게 우리가 놀랄 일도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격이 벌어진 기술적으로 종목들은 좀 이격 줄이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에서 크게 매도를 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순환하면서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을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올라갈 요인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락할 요인도 없지만, 많이 올라간 게 하락 요인이긴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매물 소화 과정은 어떻게 전개하냐, 이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화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기간 조정이냐 가격 조정이냐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급격하게 매물이 쏟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에 큰 조정이 올 것이냐, 아니면 풍부한 유동성을 토대로 해서 매물 소화를 하면서 기간 조정이 이어질 것이냐, 이게 시장의 요즘의 화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키움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다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키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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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